KONGEON 준비 끝 마이크 차고, 이니아 차고 엠카 2주차 산옥을 하러 갑니다. 감사하게도 보통 선방을 할 텐데 저희 산옥으로 빼주시고 가야 된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멋있게 안전하게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이번에 한 3주 정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2주차인데 재밌는 활동입니다. 제가 꼬마니꼬 스타일이에요. 아시죠? 도와주셨죠. 아 힘들다. 아 일정이니까 끝! 아 힘들어. 자 다음! 너무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2주차 엠카노트다운더 끝! 2주차 엠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헬스장을 나도 여기 헬스장이냐! 눈 다 풀린 거 보세요. 우리 빨리 사진 찍어야 하는데 멤버들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다들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시원하다. 태준이 귀여워요. 맞아요. 무대 촬영 이렇게 했는데 귀여우면 진짜 귀여워. 태준이 귀여워요. 다 귀여워요 저는. 태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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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까먹고 있으면 어떡해! 안 돼! 상상의 평소에 타까만 더 잘하고 싶은데 저희는 산옥이 끝났고요. 내일 음중? 내일 음중에서 왜.. 내일 뮤뱅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뮤뱅에서 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다음에 뮤뱅이 나오겠죠? 하지만 뮤뱅의 승식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뭘 하고 있을까요? 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안녕! 2주차 엠카 끝! 화이팅! 다음주도 기대할 쇼쇼쇼! 안녕! 안녕하세요. 숨식로그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숨식로그에요. 숨식로그랍니다. 숨식로그랍니다. 이곳은? 이곳은 뮤직뱅크 뮤직뱅크 현장입니다. 잘생긴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 짠! 네 여러분들 저는 뮤직뱅크에 와서 열심히 쉬고 있답니다. 젤리 젤리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하지만 젤리를 먹고 있죠. 뭐하지? 하이요. 뭐하십니까? 배고파요? 아니요. 졸려요? 아니요. 졸려요? 바깥에 뭐하러 나가시죠? 여기 너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아니요. 사실 안에서 매니저님께서 나가서 승식이 형이랑 놀아주라고 해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아니요. 당신은 놀러 온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요. 왜요? 숙제에요 오늘?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면 되니까? 승식로그 화이팅 해주세요. 망해라! 승식 로그는 망해라! 승식 로그 노잼 노잼! 노잼! 승식이 노잼 노잼! 승식 로그에서 새 걸로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 고대면 해보낸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승식 로그 저 되게 사랑해요. 아니 형. 형. 그렇게 퇴직하면 안 되죠 형. 끝까지 밀어붙이라고요. 그러니까. 난 승식 로그 야. 너도 뭐 없는 줄 알아? 역시 최고죠. 야 승식 로그 재밌었던 기억 나는 거야. 나도 얘기해줘. 저요? 승식이 형 그 뭐냐. 그 크리스마스 라인. 크리스마스나 팬들에게 송글로 줄 때 그 비하인드가 진짜 엄청 웃겨요. 아 아이스박스 위에다가 아까 마이크를 캥 올려먹고서 나는 거 봤어. 근데 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친구가 가장 재밌더라구요. 그리고 이불킥에서 뒤에 있는 백 이거 가져가도 되죠 해가지고 어떻게든 꾸며가지고. 난 가끔 승식의 그런 알뜰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에 뭐 활동 중이어서 편집을 못 하고 있긴 한데 아 혹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제 또 준비 중입니다. 어떤 거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준비 중이에요. 아 어떻게 분량 7번 확실하게 나오나요? 아 그럼요. 우리 찬이. 저 멤버에 옮은 거 아니죠? 아 있어요 있어요. 야 욕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찬이 있는데 자는 모습만 나오나요? 요기 때문에 이분도 해야üm. 찬이 좀 짧아요. 아아 아 너무 너 너무 너 너무 자꾸 쉬고만 있었어. 아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자고만 있었어. 아 미안하다 내가 요즘 에너지가 없어. 근데 찬아 너 다음이 누군지 알아? 조금. 세준이야. 야 어떤 편집이네. 야 역시. 원래 형 뮤비에서는 열심히 우리 일을 한 거야. 에너지를 그쪽 카메라에 쓰고 그 방전된 건 승신로그인.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그치 비하인드니까. 왜냐면 나는 없었거든 나는 자세 차이가 있었거든. 나는 바깥이 절대 안 있었거든. 그러니까. 승신로그 화이팅! 거실에 있는 노트북 그럼 오늘 가서 좀 해요. 그래 승신로그 거실에 있는 노트북 좀 치워라. 자꾸 식탁이 어질러지잖아. 아니 그거 작업 없이 해 작업 없이 해 작업 없이 해.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싹딱딱. 버려버려야 돼. 커피 제일 잘 못 버리는 사람이 지금. 네? 커피 제일 못 버리는 사람이 지금. 딱 이 라떼 저지방. 저지방. 네 라떼죠. 커피 제일 못 버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2주차 음악중심 사전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른 시간 또 2주차에 사전 녹화를 하게 돼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앤리스들이 응원해줄 걸 생각하면 힘이 넘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와라스에 정규애봉이 나온 지가 벌써 2주가 넘었다는 얘기죠. 이제 또 활동을 해가면서 슬슬 가는데 정말 너무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트위트 자켓 좋아해요. 난 좀 트위트 자켓이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제 겁니다. 신발? 네. 제 사복 신발이에요. 프랜스 누나가 거의 다 주셨어요. 회신을 신고 산옥 찍자 후싹. 너무 타네요. 무슨 일이시죠?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안 그래도 승우 형 인스타 라이브에서 또 댓글로 반응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르고 나니까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앨리스가 또 본방을 봤을 때 어떤지 나중에 댓글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분도 좀 상쾌하네요. 깔끔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개운하고 약간 뭐 샤워로 끝낼 수 없는 개운함이랄까? 원래 헤어스타일 잘 안 까는데 이마에 뾰루지어나서 안 깠었는데 오늘 그냥 좀 가렸어요. 늦춰서 아주 활기차게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음식 끝나고 이제 은평팬승일까지인데 아직 그때까지 아주 기운 넘치게 파이팅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 주로 기대해주세요. 이따 봐요. 바이. 안녕하세요. 끝났다. 우와. 우와. 똑같은. 네. 아 그 케이스 안 넣고 하나?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 정리하셨으니까 당일 사람 보세요. 아. 궁금이 아니라. 둘, 둘이야. 진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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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음악중심이 끝이 났습니다. 제 몰골 보이시나요? 찬옥을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저의 화장은 다 녹아내리고 눈은 거의 생눈이 되어가고 머리는 다 고정하고 세팅했지만 다 녹아내렸어요. 이 열정을 가지고 내일 인기가요에서 만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해변 귀여워. 90%대로 10분 정도? 네 이곳은 인기가요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오늘 승식이가 머리를 자른 날입니다. 전혀 모르셨죠? 모르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머리를 내리려고 머리를 잘랐어요. 원래 다음주에 머리를 자르고 덤머를 하려고 했는데 잠자는 내내 고민했어요. 오늘 자를까 내일 자를까 언제 자를까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너무 머리가 길기도 했고 잘랐습니다. 첫 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근데 2주차 3주차부터는 좀 더 이제 새우 모습들을 많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나 안쓸 것 같아. 나 안쓸 것 같아. 필름? 나 어제 밟았거든. 떨어졌었어? 어제 떨어져서 필름 밖에 왔는데 빠빠라바빠라바 삐삐리 빡삐코 다 너무 깡깡 얼었어. 사장님 때는? 한 번 때는 해야 돼? 이제 통화되니까? 아 너무 깡깡 얼었어요. 땜으로. 하천 빼놨어. 너무 깡깡 얼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생방이 모기 15번 씹니다. 네 우와 생방의 묘미란 제가 생각했을 땐 역시 돌발상황이죠. 오늘 아주 크게 돌발상황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여진 건 돌발상황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해야죠. 세준이 형이 앞으로 넘어지면 멤버들이 그거를 갑자기 발로 차서 무대 밖으로 밀어내고 그런 상황이 돌발상황이죠. 저의 세준이 형은 소중한 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뒤 한번 봐보시겠어요? 세준 씨. 네? 세준 씨에게 생방의 묘미는? 생방의 묘미요? 네. 생방의 묘미는 아무래도 사고죠. 네. 사고가 끊이질 않나요? 오늘 저 사고 났었잖아요. 아 아직 못 봤어요? 머리가 지푸라기였거든요. 아니요? 저 오늘 이러고 안 모였어요. 아 걸려가지고? 네. 오늘 계속 사고.. 안 빠졌어요? 생방이었으면 찢었지. 찢었겠죠? 네. 카메라 리허설이니까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러고 찢었는데 바지 반쪽이 다 찢겨서 나갔어요. 그 예상도 아까 올라가면서 했어요. 쿵! 전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한 속이 이렇게 묶여있어가지고 이쯤 되면이에요. 뭔 말 전부 이뤄지니까 이러고 나갔어요. 아 그랬답니다. 마이크 챗바퀴같이 돌고 도는 라인 제자리같이 느껴져던 파인 It's gonna be your life Remember that It's all I needed was supposed to go to the next chapter 네. 계속 스팩 빨간 빛 채는 빛이 매서 뛰어져 훗날에 겨질 애플 맥스 어차피 좋든 싫든 계속되는 내 삶의 꿈과 현실의 통로 내 미래 봤어 이걸로 홀로 눈 열어 진짜를 봐 지금도 I'm all right 한 번에 어디든 갈 수 있어 저 밤도 내 맘속 내게를 펼쳐 차올라 널 가득하는 채로 강차다 저희는 이제 인기가요 2주차 생방송을 하러 갑니다 저희의 멋있는 무대는 인기가요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오늘 얼마나 또 앨리스 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후 2주차도 끝 고생해서 형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차 인기가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렌즈를 빼고 이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영상 팬사인회입니다 2주차 되면 보통 여유가 많이 생기는데 와 여유란 없는 것 같아요 인기가 2주차 정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사랑 많이 주시고 팬카페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고 사랑 주신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보고 싶고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앨리스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활동 마무리 항구하셨나요 2주차도 클리어 2주차도 클리어 한글자막 by 한효정